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하온 안녕하세요 하여튼 정리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둘기네요 비둘기란 차례하고 비둘기 모이지 않나요? 네 페어포트로 페어포트로 어? 근데 왜 소리가 안나오지? 저거 소리 깠어요 소리 말하는거 빠레 빠른가 빠르메샤르 빠르메샤르가 뭔지 알려줄까요? 네 빠르메샤르 빠르메샤르는 하나님이에요 네 네 매우스카 위셔르시 모틱 나다 바바 매존에 매존에 오늘 학교에서 이거 배웠죠 에키마트라 이키마트라 아니에요? 에키마트라 이키마트라 아니에요? 에키마트라야 에키마트라야 아니 그러면 그냥 계속 계속 하겠습니다 세 벌레 머라키 머비 셔요 너도 안져놨죠 자리에 있으니까 앉을 수 있다고 음 어디갔지? 고하 에크 에키마트라이다 에키마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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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이가 이슬리의 여은 나 이슈 세 버할레 여르던르 나디 버릇자 거르다 후와 아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요한이 먼저 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분이어서 신발도 못 만진다고 라고 했다 요 아 으 으 으 이 꺼색 임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래 하나님의 믿고 마 너 연사 법리 쟈 net 허빅 ranging 다itä 않나 냐 하나만이 뭉다 그러니까 허연 이 아니 thousand 어딘가를 오랫동안 이제 제일 얘네들이 제일 마지막 해 얘 가훈이 까와 까와 여기 가훈이 잘 들어보세요 오 진짜 다음 페이지 까운가운 뭐야 에부 까와가 왜 겔리에 마끄르 대야 겟 룸 아이 겟 룸 겟 룸 요헌하 난 내 거하 가디 서쪽 로고 아프넛 charm 네네 네네 아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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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아프넛 아프리 치즈 아프리넛 아프리 아프리 이건 내가 모르는건데 이거 뭐지 뭔가 병원 두티 같은데 마에다가 이거에 어떤 어떤 플라트 같은게 있으면서 여기도 어떤게 있어요 이런 그러면 마강 마플랑 마방 마방 마방이라고 하세요 게 아이고 받을래 주 부리 바통 좀 내기 해 웃음 세먼 피라옹 머프 디스마 로 요한이 오라고 했어요 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일까 그리다니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난 예수님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저는 신발 한짝도 못 만지죠 뭐래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이름이 세례요한이 세례에서 세례요한이라고 이거 알아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목 잘려 죽였어 왜요 왜 누가 죽였어요 나쁜 요한이 시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목이 잘라 그릇에 주면 너를 살려줄거라 그래서 이렇게 잘라 그래서 죽었어요 비행기 부 춰 일단 하자 선생님 이만 말씀 아 이것 look 기에 후에 머시허 해 후 운 호우네 뽀차 너희 뭔가 먹는 소리인데? 아 이봐 사탕이 먹고 있네 연소소 사탕 먹게 흐흐흐흐흐흐 배뜨러 쓰레기 넣어 동생한테 줘야지 이용하면 안되고 뽀차 너희 유허나 형아 여기도 어려운거 있어 알아 홈 홈 위에 무가 있는거야? 문덕 맹 땡 똥 우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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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그요 비 나이 후 부허 진짜야? 아니 이 꼬렐라가 아프 내 고개 너무 좋네요 안 익었네 좋아 이거 잘 보다 이거니깐 되죠? 먼저 세대해주네요 대전 별명이 세대요한이죠 다음 페이지 좋습니다 이슈 유헌아 대파스 법파디 법파디 이스마 로고 아니 노노 게 리에 아야 저분 요헌아 요헌 아 요헌이였다 요헌 아 요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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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슈 고 데카 웃음에 고와 데코 요헌 파yg살 가 맨 모나 저 이 자극 다 자극 그래서 진짜 놀라운 얘기 진짜 놀라운 얘기 있어 하여튼 닮은 게 낫고 귀엽지 않아요? 응 뭐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예수님이 봐봐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 오연아 나한테 세례를 줘 세례가 뭐야? 세례? 응 용서 시사 죽어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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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Zahl 세례 트윙! 이렇게 트윙! 트윙 하면 이렇게 트윙! 너무 맛있어! 물 지금! 미스 레디! 물 흘렸어? 물 수건 한거 아닌가? 수건 가져올게요! 먼저! 여기 안에 다 젓는거야? 저거 왜 이렇게하는거야? 두더움 하나님! 닭이 뒤! 한잔! 맨! 짜하당후! 짜하당후! 기타하당들! 뮤즈 바쁘티스마도 이슈 내 거하 너희 유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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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조합이야 मुझे तो आप से बप किसमा लेने की आपुश यो करता है मुझे पर बोलु सा कर विशू लेको हा योही करना सही है मुझे अ्यू अयुधी विशू युई मुझे विशधी कर वेको है वोह हू Den तोह वेको है मुझे तोस्ः कर वोह है व Moy speaking, तोह है मुदे वह क्सक्र वेको है ब सा सम clothing 혜주완이 나한테 세일을 주면 안된다고 허세님이 세일을 주면 안된다고 그 다음에 무릎 주네요 너희 다 안되지 이스도르허 유헌하느 내 이슈 고 법무대 성마 디야 파무스르허 아트마 에크 거부 성마 성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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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 아야 여호 게 성마 이슈 포르 아야 여호 메라 포르 다 여호 젠 에se 미 젠 Na 이 ci 이슈 젠 인 내꺼와 내 맘 이슈세 पेर्म करदा हुं वह मुझे बेहत पसना करता है 그래서 세례년에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세례년이 예수님들 세례년하고 비비처럼 하나님이 왔어요. 세례년이 세월이 되었나요? 담배이지? 3분! 오 예스! 오늘은 우후! 오늘 오후! 오늘은 성냥이 읽어봤는데 어떤 나라가 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 바이바이